남삼 지니아이씨 너무 좋죠 왜냐면 깃발로 조지니까 어차피 제로산 부채기거든요 저녁에 어차피 바이를 한번 시켜먹은 분은 다시 저녁에 다시 안시켜 웬만하면 그날은 끝난거거든요 어차피 투차가 대한민국에 지금 카페가 많잖아요 10만개 넘게 지금 뭐 10만개인가 카페 창업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700명당 한명꼴이라고 하더라구요 인구 대비 그렇게 된 결과는 최인 사업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늘었다고요 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 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게 아니라 보통 5%정도 성공한다고 보면 되요 그냥 최인 사업 시작해서 조금 바짝하다가 분이 3까지 다 말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남사 전화주입니다 감사합니다.